오늘 소개해드리겠다는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2013년식으로 나오는데 상태가 아주 베리 엑셀런트 컨디션 그대로네요. 이 친구의 특징은 엘더바디의 3TS 피니쉬 블랙 브라운 원머 3톤 칼라 피니쉬를 띄고 있는 모델이죠. 메이플 재판에 재즈 싱글 픽업 두방에 2볼룸 1톤으로 아주 기본적인 재즈 베이스 사양을 띄고 있고요. 뒷면을 보시게 되도록 3TS 피니쉬의 커터성 메이플 에게 오센틱 팬더 헤드머신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US 13년식으로 나오는데 상태가 굉장히 민트급 10년 이상 된 기타인데 거의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의 컨디션이라 아주 뭐 입문용 미펜 재즈 베이스 기터로는 아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3TS 메이플 모델이었습니다.